안녕하세요. 저는 그릴스에요. 오늘은 영어 상장 책을 읽어드릴 건데요. 제목은 The First Christmas Present The First Christmas Present 이런 이야기에요. 천사가 내려와서 마리아는 사람에게 너는 애기를 갇힐 거라고 말씀하셨어요. 근데 마리아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. 자기는 결혼을 안 믿는데 어떻게 약을 낼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.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해준다고 해서 마리아는 그걸 믿었어요. 마리아는 조세프에 전달하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를 잘 믿지 않았어요. 그래서 영어는 그를 또 만났어요. 마리아는 말이지 않지요. 그녀의 아메리아는 그녀의 아름다운이 될 것 같아요. 그녀는 그녀의 아름다워가지고 그녀는 그녀의 아름다워지게 되겠죠. 메리 마리아가 요셉한테 아기를 가질 거라고 말했어요. 근데 요셉은 그걸 안 믿었어요. 그래서 천사가 요셉 꿈속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을 거라고 했어요. 그 아기는 예수님이라고 지우고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주세요. 좀 신기하네요. 그래서 몇 달 지나서 요셉의 교양인 베들레엠에 가고 있대요. 근데 뭐지 마리아는 곧 악인식을 낳을 거라고 했어요. 1번 1번 근데 뭐지 살 콧이 없었어요. 거기 잠깐 곰술 위에 내가 그래서 마곡관에서 아기를 낳고 뭐지 뭐지 치푸라기로 뭐지 그걸 뭐지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 누워있고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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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 그 그 날 밤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망이 태어났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하늘을 꽉 채울 만큼 많았대요 그래서 모두 다 그 얘기를 믿도록 화이트로 아기가 누워있었대요 아기가 누워있었대요 아기가 누워있었대요 마을로 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전하고 너무 기뻐했어요 아기가 누워있었대요 아기가 누워있어요 아기가 누워있었대요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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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